어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29, 30, 31일에 이렇게 마지막 날 3일을 콘서트를 한다고 딱 들었을 때 어 괜찮을까?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하는 건데 많이 오실까? 왜냐면 진짜 가족들이랑 보내야 하는 거 하니까 없다고요? 그러면 안 돼요 귀여워 제가 못 뗀 사람 되잖아요 갑자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축구편이 좀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없던 것 같아요